좋아요, 구독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메타가 트위터에 대학마격인 스레드를 출시했습니다.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스레드가 디지털 광고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디지털 광고주들이 비장하고 있는데 관련 종목으로 와이즈 버즈, 플레이디, 비트다인, 모비 데이즈 등에서 강세가 반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메타가 새로운 SNS 플랫폼을 구축을 해왔습니다. 스레드라는 플랫폼인데 벌써 1억 명 정도의 사용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다른 SNS와 비교해보면 채집비티가 두 달 정도가 걸렸었고 틱톡과 인스타그램이 9개월, 유튜브가 2년 10개월 정도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 거의 사흘 만에 1억 명이 확보가 될 거라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우리 관련 주들도 기염을 토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와이즈 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 기록 중이고 플레이디 역시도 상한가 그대로 기록 중입니다. 지금 비트다인과 모비 데이즈 같은 경우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기도 했는데 관련제 주가 동향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뭐 말씀해주셨다시피 지금 와이즈 버즈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의 기존의 광고 플랫폼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이 시장이 다시 커지게 되면 그동안 좀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특히 이제 주요 매출처라고 볼 수 있는 국내 카카오나 네이버의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팔로우를 뚫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자체가 이들 종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죠. 다만 뭐 잠시 후에 한 번 더 언급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스레드의 흥행 요인을 우리가 좀 분석해보면 과연 이들 종목의 상승세가 유효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뭐 새 시장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 또 최근 시장이 뭐 오늘은 소폭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워낙 뭐 시장이 또 약세를 보이면서 새로운 좀 상승 쪽에 목말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레드라고 하는 또 스레드뿐만 아니라 최근에 메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메타의 주가도 상승했죠. 그런 측면에서 뭐 일시적인 테마 형성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좀 플랫폼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플랫폼 좀 비교를 해보면요. 트위터와 조금 닮아 있어 보입니다. 트위터에 버금가는 인기를 스레드가 얻게 된다며 디지털 광고계도 조금 다른 지평이 열릴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면요.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테마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이유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에 흥분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그러면 트위터에서는 왜 급격하게 사람들이 이탈했을까라고 살펴보면 유료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한을 걸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가기 시작했던 거죠. 두 번째로 SNS에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던 이유는 원래 내가 아는 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시작한 플랫폼인데 요즘은 소통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모두 개인 피드에 뭐가 뜹니까? 전부 광고만 뜨는 거죠. 지인의 어떤 얘기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지인의 얘기보다는 지인의 이름으로 올라온 광고 혹은 지인이 좋아한다는 광고 내가 예전에 한 번 봤던 광고 이런 것들이 전부 자리매김하고 있죠. 틱톡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SNS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실증을 느끼고 짜증을 내기 시작한 그런 상황에서 텍스트 기반으로 좀 더 굉장히 미니멀하게 그렇지만 또 글자 수는 예전보다 좀 확대돼서 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여기에 흥분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다시 광고를 단다? 예전 SNS와 똑같은 길을 간다? 그러면 과연 지금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 정도의 흥분도를 보일 수 있을지는 저는 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왜 스레드가 뜨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유효한 것인지 또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는 조금 물음표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은 처음 다시 등장한 플랫폼인 만큼 아직까지는 광고에 대한 피로도가 나타나지 않지만 앞으로 갔을 때 비슷하게 나아간다라면 또 이제 똑같이 피로감이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지금 라이브 커머스 부문도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봐야겠습니다. 사실 카페24라든지 나이스정보통신, KG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를 연출을 하기도 했잖아요. 유튜브가 사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등판을 했다라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관련주들 추가 상승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유튜브가 이쪽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면 전체 시장이 아주 크게 파이가 넓어질 수 있는가 일부 물론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기존에 가장 활발하게 하던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그 다음에 네이버 라이브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토스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하고 있는 플랫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이걸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늦게 들어온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충성도가 높은 유튜브가 들어왔다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의 시장 확대는 있겠지만 이건 결국은 시장을 나눠 걷는 점유율성인 것이지 새로운 신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 물론 카페 20달을 포함해서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을 넓혀주거나 추가적으로 확장해주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에게 일부 도움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폭발적인 상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들 종목의 전반적인 상승세도 꺾이게 된 가장 근본적인 논의는 앞서 말씀드렸던 소유 SNS의 광고 그 다음에 커머스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인 상승보다는 이것도 테마성 흐름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광고에 대해서 사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수익적 측면에서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광고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피로들을 느끼지 않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내가 광고를 봤나 보지 않았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광고를 흘려보내야 할 텐데 그건 정말 어렵죠. 제가 마케팅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식의 마케팅은 세대를 돌아보더라도 1년에 한두 개 나올 정도의 어떤 그런 기발한 광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플랫폼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이제부터는 AI 기반의 광고 확장 이런 것들이 그나마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광고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항감이 조금 덜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한번 눌러보기만 해도 계속 반복해서 광고가 뜨고 그 다음에 나에 연관되어 있는 친구들이 광고를 보면 그 광고도 나에게 또 연관되어서 뜨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어서 좀 더 AI로 정밀하게 타겟 광고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로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보는 이용자가 방어감 없이 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허드를 낮춰줘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네이버가 이번에 7월에 나올 검색 엔진 그 다음에 검색 서비스의 확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구글 바드나 아니면 채취 PT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AI도 아까 보신 것처럼 폭발적으로 확장했다가 1억 명에서 계속 멈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처음에 신기했는데 써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 다음에 조금만 심한 데서 뭘 해보면 쓰레기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확장이 멈춰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B2B로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돈 되는 산업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채취 PT 그 다음에 바드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올 네이버의 클로버 X는 점검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AI로 특화된 광고 정도만 그나마 앞으로 살아남고도 확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쵸 수익성 측면을 생각한다 라면은 지금 굉장히 광고를 안 붙일 수는 없는데 어떻게 전략을 짜 나가야 될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경고 là